나 이거를 잘해 진짜 그럼 아까부터 좀 세게 던져야 돼요 형한테 던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대리가 너야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하느냐야 너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고 지금 안 그랬으면 마사지로 끝나는 건데 내 말 둘 다 맞아 맞습니다 아 나 다행이다 하나도 안 걸렸어 다행이야 조마조마했는데 하나도 안 걸렸구나 정말 다행이다 아주 그냥 야구만 할 것 같지? 봅시다 어디 한 번 축구도 못하면 뭘 축구도 못하잖아 내가? 그래 내가 더 잘하는 것 같던데 한 번만 걸릴게 원래 한 번만 걸렸어 두 번째 시도입니다 제리야 좋았어 이번에 성공합시다 넌 님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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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크게 합시다 파이팅 좀 야 니네 잘 좀 봐 너 쟤네는 성공해서 아 알겠어 아 뭐 좀 조경 씨는 왜 그렇게 하지 마요 다들 엎드려봤자 화내지 말고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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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좋아 아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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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좋아 좋아 아 야 이리 와 빨리 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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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일어나 똑바로 던져 똑바로 위루 위루 됐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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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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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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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 하지만 능력이OP 심화되드가 나 못 해 너따분이 동생들 고생하는 거잖아. 너따분이 뛰어다니고 뭐라고 하면 공작했다고? 집에서도 다 귀한 아들들이 되니까 정보가 와가지고. 다 너때문에 버릇 비롯된 일이야. 앞으로 잘하자. 화가 많이 날 뻔했구나.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. 이제는 그런 일 없겠고 우리가 잘한다.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. 동생들이 귀한 아들이 들으니까.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. 그래.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. 형 잘해. 쟤보다 나아 쟤보다. 누가 나아 쟤보다. 제발. 정신차리라고. 오늘 이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대잖아. 우리 팀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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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컷. 보여주자. 졌어. 졌어. 아 진짜. 진짜. 이 시간은 언제 와요. 야 뭐야. 오늘 초 까먹었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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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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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. 어떻게 해. 광수가 지가 안 맞을라고. 처음 고를. 어. 됐다 됐다. 야. 됐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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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. 야. 너 Meu 그럼. 하나 종국연 früh mighty will need. 아. 야. 야 야 이 아세요. 너 지금 성공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 niż도 그래. 줘요 씨님 언니. 나 지금 팀워크를 이런 식으로 해 줄 거야. 가서 종국에서 톡톡 전해. 내가 얘기한 그대로. 빨리. 이제 방법이 적립이 됬습니다. 이제 방법이 적립이 됐어요. 빨리 no. 이제가 밥 할 거 아니야. basically rozumив見 Luis guy sera là 대단해야 해. oka 경우면 이 될 거 아니야. 야 이번엔 정국이 형 못 한 거 아니야?